항...항...항...항...항... 출렁? 출...출권? 항철권? 항철권? 뭡니까? 아! 항철권님이구나! 항철권님 안녕하세요 아, 영어로 계속 항출렁? 하긴 했는데 항철권이구나 그럼 테켄해야지 저게 맵읍시다 당신의 실력을 내가 평가해보겠어 과연 에마제이를 이길것인가 지금은 웃으면서 하는데 에마제이 연잡에 또 당하다 보면 욕이 나올수도 있지 나의 연잡을 당하다 보면 또 욕이 나올수도 있지 아...저기씨 마킴 존나고 존나 안 돼! 안 돼! 오, 당이다 역시 킹은 연잡이지 오우, 양손을 풀다니 미세라단하신 뒤 암악 Dansk 암악 해양 깔끔한 마무리 아ẹ요 인식참재기 beasts 인직참재기니 또 30개 감사합니다 인직참재기니 오늘 할당량 끝나겠네 잘못하면 에마제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고가 엉꼬났어요 롱롱 와 딜모 암오케 하하하하 이거 낚시가 걸릴 수 밖에 없애 무조건 걸릴 수 밖에 없애 와 커킹 지렸다리 커킹 오졌다리 에마제니 니네 어디서비세요 대포 2,1,3 작업장 키우고 있어요 리니지에 남는 계정 주세요 70 넘는거 제가 잘 키워서 내가 쓸게요 계사를 먹으면서 잘 키우네요 와 뭐야 암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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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요즘 여러분 알다시피 리니지 엠도 공짜로 하려면 마음먹고 저도 지금 대포로주 4서버 또 몇개 키우고 있는데 아예 무자본으로 하고 있거든 쉽더라고 그냥 괴사로 요즘 많이 주니까 그냥 캐스터를 해갖고 40몇립 찍고 그 다음에 깨밧깨밧 한 65뢰까지 돌려놓고 그 다음에 수돈 4층 가고 그럼 돈 몰이던데 그럼 매일도 하루 6시간 돌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수단 이런거 먹어갖고 돈 벌고 나 그래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35개 돌리는건데 그니까 한 컴퓨터당 5개 이상은 안돌려요 압류 때문에 내가 저번에 8개 돌리다가 압류당했고 그래서 5개 이상은 안돌립니다 압류 안나가더라고 아앙 그래서 한 컴퓨터로 5개 돌리고 또 5개 일각 끝나면 또 5개 돌리고 이렇게 10개씩 돌리고 있고 너무 많이 돌리면 압류당해요 아아 괜찮아요 요 며치도 안들어서 아 내가 그렇게 왜 레아를 못 썼나 한번 열심히 레아 써보겠습니다 어 잘한다 아아아아아아 너무 잘해 근데 언젠간 당해요 언젠간 당해요 너무 많이 돌리면 아니EP 으아아아아ㅑ 으아아.\ 흐허허허허 parallels 아하 좋아요 야 조심해야 돼 저 압력 기준이 많이 돌리면 다 많이 그렇죠 저도 처음에 신나게 돌렸어 제가 똑같은 서버에 여덟개 여덟개를 서로 키웠단 말이야 방송용 컴퓨터에 여덟개 송출용 컴퓨터에 여덟개 근데 같은 서버인데 이쪽 여덟개는 어느 날 압류 다 당했는데 이쪽 여덟개는 압류를 하나도 안 당했어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어요 왜 얘 여덟개는 다 당하고 얘는 안 당했을까 얘는 여덟개를 한꺼번에 돌렸고 얘는 철권한다고 다섯개 이상 돌린 적이 없어요 컴퓨터가 다섯개 이상 안 돌아가서 그래서 아 다섯개 이상은 돌리면 위험하겠구나 그래서 그 뒤로 다섯개 이상 안 돌리니까 잡힌적 없더라고 열기가 힘들 때문에 오 이 기본기 장난아닌데 рассmmys 아우 푸단하던 아이 saliva 너무 잘하는 분류 내 생각은 내가 봐도 너무 많이 돌리면 솔직히 3개 4개까지는 괜찮거든 왜냐면 라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부케 돌리잖아 몇 개씩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안 잡은데 솔직히 아무리 라인 부켜라도 8개는 돌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돌리면 잡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너무 많이 돌리면 와 이 커피 타이밍 보소 미치겠네 아 나 미치겠네 툼스톤 왜 아 진짜 딱 필요할 때는 안 나간다 툼스톤이 미치겠네 아 나 돌아가시겄네 나 돌아갈래 툼스톤아 엠아제님 네버 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히읗 항상 엠아제 방송 응원합니다 이게 바로 전문력으로 계획대로 엠아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엠아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누구한테 밀어주고 5천원 방금 이번에 여러분 이게 바로 철권의 정의입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고 엠아제는 그냥 점이요 이랬을 뿐인데 많은 후원을 받았다니까 다음 여러분들 방송하시면 꼭 밀어주세요 존나 이기지 마시고 이게 바로 서로의 정의라니까 아 게이브 감사합니다 봐봐 선행을 베풀면 돌아온다니까 엠아제 얼마나 착하게 선행을 베풀니까 돌아온다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엠아제 개그 상관없어요 어차피 엠아제 엠아제 실력이면 하루만에 택코드 할 수 있어요 근데 2불로 안다는 거예요 인직참재기님 박카스 흥명 감사합니다 아 인직참재기님 또 10개 감사합니다 아앗아앗아앗아앗아앗아앗아앗아앗아 에그 gamma king 아앗아앗! 딴타 dran타 possibilitet다 다닐 자 Jevic 아앗花 하하하하 거기 기다렸다 오 절대 안 왔네 아호우 와아하 망했다리 히하 어엏 아하 톰썸 파혈 도라瞼 gency 그리고 중반 킵 어구 위험했던 위험한 어 이 분 너무 잘하는데 이 아리아리 기본기가 상당하셔 모르겠네 어떻게 알아듣니 이름이 많아서 좋겄네 에마지 혼자 있으면 안 심심합니까? 아니요 방송은 그냥 혼자가 나요 혼자 힘으로 키워야돼 내가 약간 그런 생각은 지금 철권방송 최상위 사람들 무르 압박팀 정의아재 이들의 공통점을 아시는 분 이분들의 방송의 공통점이 뭘까? 바로 혼자 방송하는 겁니다 남과 같이 안하고 그래서 저도 게스트나 대회 이런 것보다 내가 일단 후키해야지 그래서 내 하나가 1인 컨텐츠가 돼야지 그래야지 장소하고 있을 것 같아 맞죠 여러분? 내가 노잼이면 안 돼 오 좋아요 그냥 같이 하는 것도 재밌는데 게스트 부르는 것이 좋은데 게스트 아무리 때문에 또 힘이 빠진단 말이야 그런 거 하려면 혼자 해야 돼 특히 철권방송은 혼자 떠들고 해야 돼 아 좋아요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아 마켓 아 마켓 아 마켓 아 마켓 그리고 혼자 하면 안심심하냐고 하셨는데 설치하실 외톨입니다 외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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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사이드 해석 아 드랍것 같았ונ slots 아 막люс 뭔가 나올래 있는 것 같은데 뭔가뭔가 레아가 나오고 음하핳핳할라있던거 같은데 암아키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린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뤄져가기들 힘겨워한다 아아 아깝다 아아 아깝다 어우 딱 탕 됐어요 아아 어? 암아키 아아 풀수가 없지 아암아키 아암아암 아암아암 다 꺾어버려네 다리몽디 다 꺾어버려 아암아암암 하아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영잡? 영잡 어떻게 푸냐고 안 가르쳐주지 안 가르쳐주지 영잡 볼게요 본인이 질문 찾아서 후원하면... 아 됐다 이만하면 안 된다 이만하면 철개를 그러는데 애마리 보낸 눈 천원에 영잡 하나 가르쳐주 영잡 영잡 안 가르쳐주지 안 가르쳐주지 알알알알 모르면 맞아야지 모르면 맞아야지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이 판 끝나고 내가 왜 알려준 줄 알아요 여러분 어차피 애마리의 연잡은 뭐 안다고 막아진다 그게 더 개 더 헷갈리기만 하지 더 헷갈리지 애마리 알잖아 어떻게 푸는지 알려주고 다른거 쓰잖아 와 연잡 1이랑 천원 이 판 끝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망구 쓰고 아 아깝다 와 커킹 오조따리 커킹 처음에는 그 푸른데 앙오킹 와 이게 말이 되나 예 말이 됩니다 말이 되고 시가 되죠 감사합니다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철권님 철개를 글쓰로 갑니다 X 됐네 암워킥의 연잡은요 당연히 처음에는 뭐 왼손 오른손 처음엔 그렇고 그 다음에 눌러야 될거는 오른손 양손입니다 두번째는 삼지선단인데 두번째에서 푸는거 왼손은 존나 약하기 때문에 거진않어요 킹처럼 그니까 두번째 들어갈때는 오른손 아니면 양손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는 왼손 아니면 오른손 아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왼손 오른손 랜덤 두번째는 오른손 아니면 양손 마지막은 왼손 아니면 오른손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알려드렸어요 이라고 나는 왼손잡기 쓰면 되는거야 이게 바로 왼손으로 지금 핸드폰 보는거 아니야 어떻게 아머킹 씹 연잡 푸고있는건 오케이 이렇게 알려주고 에 맞으면 바로 왼손으로 가는거지 야 왼손 누르면 안되니까 아 이 아저씨 왼손 누르지 말라니까 왼손잡기 풀었긴해 아 아 참개구리 두번째 풀 때는 왼손 누르는게 아니다니까 두번째가 그냥 이태로 끝나는건데 최고 약하단 말이야 안쓴단 말이야 바로 왼손으로 풀어버리네 와 와 라운드 2 화이트 아 컵 야 저 라이언은 컵깨기 무서워서 들어가기가 쉽게 않네 그리고 여러분 아머킹이 연잡이 빨라요 킹보다 그렇기 때문에 존나 무섭습니다 아 아 아 아 야야야야야야 아 아 참재기님 힐터치 안하셔서 감사합니다 아 뭐야 이거 오 쩔어 야 이게 왜 나 아 점프 미 잊을때만 나타나는 우리 점프 미 와 컷킥이 너무 좋네 브라이언 컷킥은 들어가다 맞네 공도심해야되 아 이게 아닌데 아하 좋구요 사망 아마켓 그렇지 끝났다 옆돌리기로 깔끔하게 마무리 는 아니고 하단 그렇지 아래킥스매시 마무리 아 아 아 아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이번바 빡따 타격지 50개 가져 아 그 죄송하지만 그건 안 돼요 일단 뭐 족도 안 맞긴 한데 일단 중요한 게 제가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정의하재나 뭐 성취하재나 이런 애들이 뭐 과감하게 그냥 질러버리는데 모르는 분한테 아이템 사용을 아쉽다 약간 비매너거든요 그거는 제가 받을 수 없는 거 사과드립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하면 그 안 돼요 비매너 뭐 뭐 정보하고 있으면 애맞에 뭐 승단씨 뭐 선물 이런 건 어떻습니까 어 발 떴는데 왜 이래 다 워크라프 지금 내가 볼 때 항철권님이 족나 잘하시는데 아머킹을 몰라 아우 얘 게이래 이거 자동 자동 그거죠 자동 게임이죠 아아 족나 빨리 썼는데 아머킹을 잘 몰라 여기 툼 나 나 나 나 나 네 또 아 나 나 나 인지 이거 끝나면 이제 연잡 보러 가야지 왜냐면 암호킹하면서 연잡 이렇게 쓰는 사람 나밖에 없거든 솔직히 맞죠 여러분 인정 아닙니까 암호킹하면서 연잡 이렇게 쓰는 사람 저밖에 없을걸요 다른 분도 이렇게 연잡 안써 미친건데 에마제는 미쳤거든요 미쳤다 턱킹 턱킹 아씨 오 암호킹 암호킹 암호 암호 치한다 치해 항철권님 캄캄 울었당 암호킹을 몰라 캄캄 울었당 아씨 딱 열두시네 좀 더 하겠습니다 좀 더 하겠습니다 아씨